오, 술을 들고 오해, 화장실에. 뭐죠? 와인? 네, 이렇게 물에다가 와인을 이렇게 타서요. 그걸로 이제 뭘 하는지 보세요. 미온수예요. 이 적포도주를 섞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항산화, 그러니까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껴안는 게 더 좋다고 해서. 해보면 정말 이렇게 피부가 조금 튼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와인에 함유된 라스베사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톤을 맑게 해주고 피부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양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세안수에 소주잔 한 잔 정도 넣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알코올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 저거 뭐죠? 크림은 그냥 별게 아니고 그냥 보습 크림이고요.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으로 해서 그 오일 한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크림을 완전히 오일하고 믹스되게 잘 섞어가지고요. 그냥 크림만 쓰는 거라면 확실히 좀 다르게 이렇게 피부가 보호되는 것 같고 좀 피부가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 같고 정말 올리브 오일은 보습에 탁월한 그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Hin、 what's the heck? She says... Well, she's При tide. I'm so glad everyone. I'm so glad that they're giving me someone here to active ней and not all day were revealed. It's ok. Oob Justice fore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